한적한 시골마을에 낯선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범함보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안코드. 여행이 저의 삶이에요. 좋아하는 것보다. 그냥 저의 인생이 여행이에요. 되는 거야? 기타 매고 3년째 세계여행 중이죠. 벽이 있었는데 벽이 없어진 것 같은데. 한국 체류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드시는 거예요? 네.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술도는 돼야 해요. 뭐가 돼야 해요? 시간이 가야 요것이. 아니요. 소비 사귄다 이거예요. 굉장히 멋지게. 멋지게. 없다고 기타가 거기는. 네. 짜이코. 짜이코. 한국 가버려. 아니 짜이코. 한국 시골이는 아예 똑같은 한국 문화이긴 한데 정서가 너무 달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함과 그런 게 너무 달라요. 어느 나라든 똑같지만. 발길이 머문 그곳에서 정이 듬뿍 담긴 마을 만났습니다. 영산강 성진강과 함께 전남의 3대강으로 불리는 탐진강.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 아래로 장흥을 구비쳐 돌아 남해로 흘러갑니다. 탐진강을 터전으로 삼은 마을들은 풍족했죠.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안코드. 감나무들이 있네요. 그래서 시골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뭐가 서울말이고 뭐가 사투리고 그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몰라요. 뭐가 뭔지. 그냥 다 한국말로 들려요. 한국어가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죠. 누구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내 말이요. 우리 모르는 양반이 어디예요? 외국인인 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이요. 우리 뭐다 왔어? 그냥 지나가다가 계신 거 보이니까 그냥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왔어? 네. 저는 안코드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벌써? 벌써? 네. 막 보면 사랑할게. 아 그래요? 사랑에 넘치는 김금덕 할머니는 지금껏 장흥을 떠난 적 없는 토박이. 앉아가래. 이거 치매요? 바지요? 치매? 치마야 치마. 아 치마야? 치마? 바지요? 바지? 어떻게 보면 치마처럼 느껴질 수 있네요? 이거 바지예요. 바지요? 그냥 바지이긴 해요. 이런 것은 없어. 없을 게 하나 줘. 알겠어요. 없을 게 하나 저는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그 전에 얘기는. 모르고 없고? 네. 모르고 없고. 애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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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악마가 더.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에게 할머니는 자랑하고 싶은 게 많답니다. 요것을 내가 장에서 세다 쓴 거 써. 요거. 쓴 거 써? 장에서 사다 쓴 거. 아 사 오셨다고요? 사 왔는데. 네. 뺀치가 다 다 쪼갖어 있으면. 뺀치가 다 다 쪼갖어? 뺀치가 한나가 오면 딱 오라고 불러고 딱 따먹어. 새 새. 날라덩이 새. 아 새가. 날라덩이 새 가서 따먹어. 한 번에 딱 먹어. 아 새가 와서 먹는다고요? 응. 한국말과 사투리 완전 다르네요. 이상 잘 악마. 이상 잘 악마. 말 잘해 한국말. 네. 좀 해요. 근데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좀 어렵네요. 근데 좋아요. 원래 그렇게 여기 삼껏. 시작부터 사투리에 높은 벽을 지가만 안고 오듯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질까요? 안코드가 못 알아들으니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은 할머니. 옛날 집을 저 영감이 다 고쳤어. 옛날 집. 뭘 고쳤다고요? 요런 데요. 요런 데. 다 고쳐. 아 다 고친 상태라고요? 고쳐. 안고장나. 그래요? 고친하고 밤나 고친 지망 집 집사랑 와가지고 난리여. 근데 이제 곤방 죽고 있는 뭔 집을 짓어. 저가 짓고 살지. 저가 짓고 살아. 뭔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들때리 집을 지어야지. 좋게. 집 좋게 짓지. 우리 아들 짜고. 아들이 집을 지어줬어. 요. 지워야지. 오케이. 지워야겠다고요? 지워. 뭐라고요? 할머니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답니다. 사시사철 밥상을 책임질 장을 만들 매주. 어디있게 해놨어 어디있게. 향이 조금인데 조금. 어디있게 생각해. 근데 코도 막혔으니까 제가. 코도 내가 들여줄 거야. 코. 아 이제. 아 이제 향이 나네요. 나야? 요거. 저것도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요? 요거 요거 한다고. 콩 삶아서 찍어 매주로. 거기 가보자고. 거기 가보자고. 네. 가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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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집안 가자고. 뭐라 쟤그. 알아드려요 제가 말하면.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가자게. 가자게. 네. 가자고.